혀! 바람잡는 이방인! 다시 여정에 오를 때, 반드시 여행 본래의 의미를 기억해야 해. 이곳의 일곱 신상은 저 몬스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? 이번엔 큰일이 있다. 펜티? 그 온종일 놀고 먹는 의무시인? 북마룡도 예전엔 온순했어. 지금은 이렇게 슬픔과 분노를 차게 되었지만...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들이군 잿더미가 되어라! 난 단자의 황명, 필세 사부의 창수를 감상하라고! 기운 차리세요 내가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노래하면 믿어줄 거야? 바람이 불고 있어! 곤념, 노액진군 조금만 더 가면 세상이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? 검의 이름으로 나와라! 검의 그림자! 화력 전개! 지금 선고한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